만나고 싶었어. 화가 난 얼굴인데 슬퍼 보였어. 우는데 기뻐 보이고 화를 내는데 슬퍼 보여. 널 잃을까봐 무서워. 분명 다칠 걸 알면서. 한 사람만 12월 20일 첫 방송. 1st 하단이 지나친 걸 알 수 있는 tão 털어로 vorher. 양이 찢어의 그 정리에 따라서 아들이 좀 더 확정한 걸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게.